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김연길 흰전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흰전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한 우리 사역자 조장들 옆에 혹시 누가 있으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사역에 집중합시다. 사역자의 중심과 마음 한 번 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사역을 할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와 또 우리 많은 교육자들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기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 5분 전에 우리 집사님이 오늘 병원에서 못 넘긴다고 하더라. 몇 개월 전까지 건강했는데 암이 다 전유된 거예요. 제가 응급실에서 의사가 가족들이 이제 작별 인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화를 바꿔줘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해줬어요. 마지막 기도해줬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수 믿은지는 남들처럼 모태신앙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분의 마음과 꿈은 뭐였냐면 명예장로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분이었어요. 오늘 의사가 정리하세요. 제가 전화하면서 메시지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우리 집사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집사님의 이름이 한울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화로 메시지를 하고 기도하는데 떨려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가족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많이 떨려요. 제가 그 전화를 통해 느낀 게 뭐냐면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구나.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지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도가 많거든요. 주실 것 이 말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새롭게 사역하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기도가 회복되는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75인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편안하게 예수 믿는 국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중에 사역을 한다. 한 번도 영혼을 찾아간다. 이런 선택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소수에 참석한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 한 명도 영적 낙오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중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2일 날 강단 말씀이 복음의 힘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한 번 더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한 번 더의 영적 진리를 목사님이 선포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 사역의 사역자 조장의 가슴이 어떤 가슴이냐?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찾아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속한 이 구역 안에 오늘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사의 문제 온갖 문제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찾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번 더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한 번 더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한 번 더 찾아가서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은혜받은 강단의 말씀을 나눠준다면 어떨까?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치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내 문제 걸려버리면 그들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내 문제 걸려있으면 내가 속한 이 구역 지교에 그 영혼들의 그 아픔과 눈물과 가슴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문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갱신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 사역에 어떻게 사역할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것인가.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사역은 10년입니다. 1차 세계 송교 2년 했어요. 2차 세계 송교 3년 했습니다. 3차 세계 송교 5년 했습니다. 딱 10년 했어요. 10년 하고 가이샤라 감옥에서 2년 투옥하고 AD 60년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투옥하고 잠시 나와서 사역하고 2차 투옥돼서 죽었어요. 본격적인 사역은 10년입니다. 10년 사역을 했더니 아시아와 유럽이 보금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예배소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두 해 동안 즉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랑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사역했길래 10년 안에 저 유럽과 아시아가 보금화될까? 어떻게 사역했을까? 제가 1차 세계 성교, 2차 세계 성교, 3차 세계 성교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추적해봤더니 가장 기초가 뭐냐? 이 한 번도예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한 번 더. 사역의 바탕이 뭐냐? 한 번 더. 바울이 어떻게 한 번 더 사역했더니 성도가 제자될까? 제자가 어떻게 절대 제자될까?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하반기 사역에 다시 한 번 도전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주 동안 집중을 운영합니다. 이런 콘텐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 시간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앞에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게는 우리 대교구장 목사님의 마음과 우리 전도사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같이 주의 일에 동참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한 번 더 이 단어가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지는 기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바울의 중심. 한 번 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바울의 중심이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 바울의 1차 세계선교는 AD 47년에서 49년, 딱 2년이었어요. 사도인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그들을 선택해서 드디어 출발합니다. 성령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선교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들을 뭐라 하든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가 여러분들을 지역의 사역자 조장으로 임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선교를 시작했듯이 여러분들이 후반기 사역에 교회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한 번 더 사역으로 집중하자 선택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야 됩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첫 성교지가 바나바의 고향 구부로예요. 이 구부로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그 밑에 있는 박수무당 자, 휘브리오는 바 예수 헬라오로는 엘루마라는 이 전속 이 무당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부로라는 이 섬은 비너스를 숭배하는 섬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는요 상류층은 자기 밑에 전속 무속인 즉 무당을 옆에 두는 곳이 관례했어요. 우리가 말하면 비서처럼 전속 무당을 두는 곳이 관례했어요. 계속적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입으로 꺾어버립니다. 강한 자를 꺾었더니 드디어 섬이오 바울에게 복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마음 이 마음을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첫 열매가 누구냐? 섬이오 바울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아탈리아로 가서 버가에서 280km 내리는 산악지어를 통과해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합니다. 바울의 성교 전략은요 그 첫 번째가 유대인이고 회당이에요. 우리가 전도운동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성도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한 성도 영접한 성도들의 여러 가지 개인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으로 교회와 이탈된 성도들 그들의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유대인과 해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성교 전략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설교합니다. 아브람부터 다이까지 구약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브람에게 약속하고 이사에게 약속하고 야곱에 약속하고 다이색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회당에서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알고 있는 예수는 17년 전에 내란 음모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존재예요.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모덕죄로 죽어간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예수가 너희들을 죄삼시켰고 이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합니다. 그들이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에요. 핍박하니까 바울은 이때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성경구절 있죠? 4경 13장 38절에 보니까 영생억기로 작전된 달은 다 믿더라. 먼지를 털어버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고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루스도라에서 증거하는데 이 비시리의 안두옥에 있었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바울이 도피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도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비시리의 안두옥에서 온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여러분들을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사람을 여러분들 돌로 죽일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자들이 있어요. 우상숭배의자나 부모를 향해서 욕하거나 저주하는 자나 성범죄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죽일 때도 성 안에서 죽이면 안 돼요. 스테반을 죽일 때도 성 바깥에서 죽였거든요. 죽이더라도 거의 2m 되는 언덕에서 먼저는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1차 충격을 줘요. 그리고 사람을 돌로 칠 때도 고통없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분했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성 안에 바울 향해서 돌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줄 확인하고 성 밖으로 가셔서 계곡에 던져버립니다. 죽은 겁니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루스라 성이 들어갑니다. 왜? 거기에 구워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더배로 갑니다. 성경은 루스라에서 더배까지 유대인들이 추격하는 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루스라에서 죽은 줄 확인하고 그들은 돌아간 겁니다. 그게 더배에서 사역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더배에서 어떻게 하죠? 이 옆에가 길리기에 다솝니다.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은 지금 돌에 맞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줬지만 바울의 온몸은 다 피투성이 됐어요. 온몸은 다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은 뭐냐면 더배에서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제 치료하고 바로 밑에 어떻게 합니까? 수리의 안디옥 안디옥교회입니다. 이곳이 정상적인 루트예요. 정상적인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지름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을 보니까 보금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보세요.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보금을 증거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더배에서 길리기에 다소로 가지 않고 더배에서 루스라 루스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버가에서 배를 타고 수리의 안디옥까지 옵니다. 다른 말하면 1100km를 걸어서 또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지는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 14장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더배에서 길리기에 다소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더배에서 핍박한 지역을 다시 갑니다. 왜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한 번 더요. 한 번 더 보금을 증거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핍박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경제적 문제가 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몸을 보지 않은 거예요. 깨진 몸 상태를 보지 않고 영혼을 본 거예요. 영혼. 그래서 한 번 더 어떻게 합니까? 더배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오로 이고니오에서 비시디의 안디오로 구원받은 성로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다른 말 한 번 더 찾아가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에게 보금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았다. 죽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찾아온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바울의 몸 상태를 보니까 온몸이 다 깨져서 피투성이 된 그 몸 상태로 절뚝거리며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준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 그 깨진 몸 그 피투성이 된 몸 온몸의 붕대로 감겨진 그 몸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짧은 메시지 짧은 기도가 그 성도들이 문제와 환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발원지어 원동력이 된 거예요. 한 번 더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분 팀이 구성됐습니다. 2인 1조로 팀이 382팀이 구성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의 780명이 이 후반기 사역에 내가 한 번 더 사역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 382팀이 일주일에 10명의 연약한자 나약한자 장단계 결석자를 만나면 한 주간 3820명의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다섯 명만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1910명이에요. 1910명이 어떻게 해요?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오랫동안 교회 오지 못해서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진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또 주의 종이 마음을 가지고 방문해서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그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메시지로 확립한다면 여러분 10%만 회복돼도 20%만 회복돼도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게 한 번 더 사역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길리게가 다소로에서 안디오로 가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한 번 더 찾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그때 제자가 세웠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제자입니까? 한 마디 메시지를 증거해도요. 이 사역자의 가슴과 눈물과 열정이 있는 메시지는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서 제자로 바뀝니다.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 바울이 여러분들은 몸 상태가 최악이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 한마디 그 짧은 기도가 이 성도들 심령이 울리는 순간 그들은 이제 성도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흔들리지 않은 절대 제자가 세워진 것이고 바울은 그 중에서도 장로도를 세웠다는 것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 절대 주교회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보금의 능력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1100km를 걸어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 와서 성교 보고 합니다. 이 한번더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역지를 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모예요. 부모 엄마입니다. 아빠예요. 바울은 이 한번더 사역을 집중할 때 그 중심은 항상 어떤 중심이었느냐 고린도 4장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보금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다른 말하면 대살로니가 2장 7절을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녀로 본 거예요. 자녀가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갈등하는데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더 사역을 후방기 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내 자녀처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갈등과 그들의 고민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낳지 않았지만 그들을 낳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이 마음을 주셔요. 이런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메시지 증가하고 한 번 더 찾아가면요.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 있는 성도가 제자됩니다. 디모다 같은 제자가 나올 수 있어요. 신라 같은 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중심 가지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로 황립하려는 바울의 중심이요. AD 49년에 드디어 1100킬로를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안디옥이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등 15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래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하니 바울 및 바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나중에 15장에 보면 바리세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세인이 예수를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들의 구원가는 바울과 많이 달랐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들은 예수도 믿어야지만 동일하게 할래도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안두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별난 사람이에요. 열정이 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요 거리가 480km에요. 부산보다 멉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열정은 여기 와서 가르칩니다.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와 이들이 증거한 메시지가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다퉜다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정말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는 이 한 번 더 사역이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어야 돼. 한 팀이 돼서 사역이 즐거워야 돼. 내가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갔더니 TV에 골 때리는 그녀라는 분홍이 있더라. 제목이 재밌죠.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하는 거 여자들이.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봤더니 남자보다 더 심하게 해요. 방송에 안 잡혔지 욕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시시니의 욕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의 열정 대단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두 명이 있어요. 모델인데 여자 두 명이고 남편도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은 축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나눠진다더라고요. 우리가 BC, AD로 나눠지듯이 결혼도 아니었고 애도 아니었고 내가 축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인생이 결정된다더라고요. 미쳤죠. 남편이 듣고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요. 말 잘해야 되거든. 축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데요. 몸이 다치고 멍이 들었는데도 재밌대요. 재밌대요. 그냥 그걸 보면서 저녁에 내일 내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메시지 증거하는데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한 번 더 사역 특별히 382팀이 결성됐는데 그들이 사역할 때 정말 재밌었으면 좋겠다. 사역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부담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책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재밌으면 열매가 생깁니다. 재밌으면 그 재미 그 감사가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전달돼요. 영적인 것은 전달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열정이 연약하고 나약한 성도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이 문제 앞에 안디옥교는 본교회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교의 사역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기도로 파송합니다. 바울은 1100km를 걸어서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런 지도자가 왜 이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고 잔인하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성교 보고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회의차 48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480km를 걸어서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다른 말하면 1000km를 걸은 거예요. 1000km를 걷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한 메시지가 오늘 읽은 사도행령 15장 36절이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라는 말에 대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가보자 우리가 증거했던 그래서 예수를 믿은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가 또 한번 방문해보자 한 번 더 방문해보자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으로 볼 사건입니까 우리는 합리를 얘기하고 객관을 얘기하고 이성을 얘기하지만 이게 이성적인 사람의 대답입니까 1100키로를 걸어서 복귀했는데 다시 1000키로를 걸어서 도착해서 쉬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또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또 수천키로를 걸어서 또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열정인가 제가 이 말씀 이걸 열정이라고 얘기하는가 세상도 열정을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도 열정인가 이게 저는 열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열정이 아니라 아마 사도바울은 예수님이 마지막 감난산에서 주신 메시지 본인은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은 세 가지가 충격돼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하는 자 증인이요 증인 헬라우로 마루투스거든요 마루투스 마루투스라는 단어에 순교자라는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증인 그러면 보고 들은 것 거짓 없이 현장에서 말하는 사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마터라는 순교자 정신이 있어요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순교자적 정신 열정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순교자적 정신 이것이 성령축만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축만 받도록 바울은 바로 이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몸도 보지 않고 치료도 보지 않고 몸상태도 보지 않고 우리가 말하면 고통 중에 고통이 뭐냐 아픈 상태에서 걷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산악지역이에요 이걸 다시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다시 한 번 갑니다 그들의 아픔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의 몸상태도 보지 않고 다시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480km 걸어서 안디옥에 도착한 후 며칠 후 바로 어떻게 합니까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에요 바울의 중심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몇 번 갔습니까 1차 전도를 통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로스드라 더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합니다 다시 로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안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는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출발합니다 신라는 바울 손실에 보면 신라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 바울과 신라가 출발할 때 어디 갑니까 다시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로스드라 더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설을 기록하거든요 AD 55년에서 56년 이때 성도가 1차 세계성교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로스드라 더베 바울은 며칠 후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가 여기를 갑니다 그러면 이곳 성도들은 바울을 세 번 보는 거예요 바울은 세 번 방문한 겁니다 한 번 더가 아니라 세 번 더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382팀이요 일주일 동안 그 팀이 2인 1조 팀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상처받고 또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다섯 명을 만나면 일주일 사이에 382팀이 1910명을 만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것이 교구만 그렇습니다 렘넌트 청년 대학까지 합치면 보이지 않게 예원교회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들썩거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코로나 때문에 만남을 제약시키는 이런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꿈틀거림에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 지각 운동이라고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돼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은 382팀이지만 이것이 장로팀 안수지자팀 렘넌트팀 청년팀 대학팀 그럼 몇 개 팀이 나오겠습니까 이들이 일주일에 다섯 명만 만나도 다섯 명 만나는 게 결코 어려운 숫자가 아니에요 열 명도 만들려 수 있어요 제가 사회학할 때 이 운동을 많이 펼쳤거든요 한 명도 한 명도 우리 전도사님에게 속한 성도들은 영적인 나고자가 없으면 안 된다 전도사님 머릿속에 성도들 이름까지 가정 배경까지 숟가락까지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전사님들은 새로운 사회학할 때 성도들을 만나고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장단계 결속자들이 있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낮에 가면 또 직장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마음속에 지우는 게 많거든요 아무리 일찍 가도 새벽에 나가는 사람 없거든요 새벽에 가는 거예요 문 앞에 들어오기 들어오잖아요 저녁에 가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신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교회 안 나가야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 나갈게요 잊어버렸다가 주의 종의 말 한마디에 회복돼서 저의 교회 갈게요 여러분 100명 중에 10명만 건져도 얼마나 큰 겁니까 382팀이 5명 만나면 1910명인데 20%만 돼도 몇 명입니까 400명이에요 여러분 400명이 다시 회복된다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사역입니까 한 용원이 아니 400명이 20%만 돌아와도 엄청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 찾아갔더니 다른 말하면 루스드라의 바울이 세 번 찾아갔더니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가 세워집니다 누구죠 디모델 4대인 16장 1절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델을 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란이라 디모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절대 제자 디모델가 배웁니다 이런 것을 꿈꾸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역은요 하느냐 안 하느냐 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 필수요양이에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바울이요 나는 아시아에 증거하고 싶은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면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수도가 대살론이 갑니다 아가야라는 아가야라는 나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바울이 드로 항구에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바울이 원하는 아시아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막으시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4개월 동안 한 번도 라는 사역은 주의종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된 겁니다 한 번도의 영적 진리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바쁘다 안 바쁘다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필수예요 이걸 천명 사명 수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성룡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성룡의 인도 성룡의 인도는 고우와 스탑이에요 고우와 스탑 강단이 가라 그럼 고우하는 거예요 강단이 멈춰라 그럼 스탑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보금 증가기를 원했고 준비했고 기획했고 추진했지만 성룡이 노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이게 성룡의 인도요 그리고 성룡이 노 들어와에서 배타고 저 유럽으로 고우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 대꾸도 없이 갑니다 이것이 성룡의 인도요 그래서 이 후반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 한 번 더 사역이 여러분 심룡 속에 성룡의 음성임을 알고 순정하며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다시 한 번 한 번 더 방문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양한 성도들을 향한 사역의 방향입니다 한 번 더 사역의 다양성이에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사역을 진행할 때 382팀이 이제 진행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성룡이 고우해갖고선 들어와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네아볼리를 통과해서 이제 빌리뽀에 도착합니다 이 빌리뽀 마게도냐의 한 도시 빌리뽀 이 마게도냐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상도의 알렉상도 대왕의 나라예요 세계를 정복했던 그 나라도 무너지고 이제 어떻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 빌리뽀라는 이 지역은요 작은 로마입니다 작은 로마 다른 나라는 헬라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헬라우를 사용하고 또 헬라 문화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언어도 헬라우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와 헬라의 여러 부분들이 다 정착됐지만 유일하게 이 빌리뽀은 작은 로마라고 해서 언어도 로마를 사용하고 화폐도 로마 화폐도 쓰고 법도 로마 법을 씁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 해요 그런데 1년 전에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사 황제였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라는 칭령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로마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테러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 황제가 세상 말로 열이 받아갖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 추방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굴라와 부리스길라가 그들은 추방당해서 고린도 온 거고 전 로마에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빌리뽀은 작은 로마이기 때문에 그 칭령이 제일 먼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뽀에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혹 유대인 여행객이나 유대인 사업가들이 빌리뽀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당이 없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해요 강가나 들러가서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한 겁니다 바울은 빌리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를 갔죠 이제 강가로 간 겁니다 강가로 간 거예요 다른 말 하면 강가로 갔다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그날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뽀 사역의 첫 시작은 안식일날 예배와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사역을 시작할 때 2인 1조입니다 2인 1조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팀이기 때문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한 번 더 사역의 시작은 한 팀이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은혜 받던 이 강대는의 말씀을 잠깐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팀이 어떻게 해요 최하 5분 정도는 집중적으로 통성 기도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손을 잡든 안 잡았든 관계없이 한 팀이 이제 가는 겁니다 바오리 빌리뽀 사역의 시작은 뭐죠 안식일날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누디아를 만납니다 누디아가 어떻게 유대인이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도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어떻게 해요 강가에 모인 겁니다 그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주옷감장사 이 자색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당시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평민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자색은 왕이나 왕족만 입는 옷 색깔이에요 이 말은 이 여인의 사업 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왕과 왕족이에요 다른 말하면 상인 귀족 출신이에요 상류층 여인입니다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왜 빌리버에 왔는가 사업자 왔을 것이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 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요 근데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남자가 여자한테 대화를 거는 것도 쉬운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누디아는 상류 귀족 여인입니다 옷 입는 게 달라요 바울의 옷 색깔과 누디아의 옷은 다릅니다 명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위축될 수 있거든 사람이 화려하면 위축될 수 있어요 아니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성도 집에 가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엄청난 집이 커 남편의 직업도 어마어마해 연봉도 대단해 여자의 옷차림 보니까 이건 다 명품이야 반지도 보니까 이거는 명품이야 우리는 그 끝에 한돈 뭐 구리 여기는 뭐 명품 까르모 이런 거 하고 루비 똥 같은 거 이런 거 하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바울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자냐 남자냐 잘 사냐 못 사냐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편의 직업이 어떠냐 관계없습니다 이 여자가 잘 사냐 못 사냐 관계없어요 내 형편도 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임명했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빵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 정해졌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사역자 조장으로 임명했다는 건 그 지역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메시지가 가장 좋은 거예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된 사람이다 뽑힌 사람이에요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바로 보금을 증거합니다 위축됐다고 하면 전혀 증거할 수 없어요 증거했더니 바울이 전한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깨달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청하에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증거했더니 그 여인이 귀가 열어서 깨닫고 영접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사역을 진행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 사람의 힘을 주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 사람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것 귀합니다 해줘야 돼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메시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한 주간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 은혜받은 말씀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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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해줘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은 연약한 자를 깨우러 갔더니 나약한 자를 깨우러 갔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달라 다락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니 목사님은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내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4천 말씀을 위해 기도한다 지금 2,200개거든요 4천 말씀을 위해 기도한다 나약한 자가 누디아 될 줄 누가 압니까 갈등하는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누디아 같은 귀하게 쓰인 받을 누구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신 미션을 현장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이번 한 번 더 사역을 통해 되어지는 기한 역사와 익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을 취해요 바울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갔고 기도하러 가다가 여기서 기도하는 고신 앞에 헬라우로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거는 전에 방문했던 것 즉 일주일이 흐른 거예요 일주일이 흐른 뒤에 안식일날 강가에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저만은 귀신들린 여자가 바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오늘 이 저만은 귀신들린 소녀 우리는 저만은 귀신들린 소녀에게 초점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바울이 누군가 왜 이곳에 왔는가를 세상은 모른데 영적인 존재는 그걸 알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빌리뽀에 왔느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한 번 더 사회에 동참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서 아닙니다 382팀 이 팀 안에는 어려운 분 많아요 코로나 문제를 말리면 의식주 문제 고민하는 사육자들 많습니다 남편의 문제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번 더 사육을 하느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을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자는 확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힘든 자는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갈등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통해 결단하기 위해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찾아가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오늘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회복되지 못하면요 늘 갈등하는 존재가 돼요 갈등하는 존재 힘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사회에 갈 때 어떤 집사님 가정을 갔는데 신앙이 너무 없어요 집사는 집사인데 신앙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우리 남편 가문이 장로 4대 가문이래요 4대 가문 남편이 5대째 장로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도 안 나와 아내가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적었더라고 우리 남편이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근데 속마음은 어느 때 교회도 안 나왔나 언제 교회를 나와야 집사가 되고 교회 와야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와야 신앙이 좋아야 장로가 돼 장로님 아무나 됩니까 근데 아내가 기도 제목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 우리 남편이 장로님 되게 해주셔서 장로의 가문의 대가 4대에서 끊어지지 않겨요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욕적인 욕심 참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 이제 임직식을 할 때 382명의 2인 2조팀 그러면 800명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이 시대에 귀한 장로로 임명받았으면 좋겠다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집값이 안 올랐는가 여기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 아이가 왜 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 영적 욕심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 나보다는 우리의 아이가 신앙이 더 좋아야지 나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2, 3, 7, 5천 종족에 쓰임받아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장로 돼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다 권사님 돼야지 다 쓰임받아야지 이런 영적 욕심들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왜?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주인들이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 이 여인이 이 빌리포 지역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한 명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 주인들이 이 소녀로 말리면 아마 많은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 이익이 어떻게 해요? 그 빌리포의 다섯 명의 행정관들에게 다시 뇌물로 상달되는 거예요 이게 뇌물의 먹이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앞에 바울은 괴로워하고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왜 괴로워했습니까? 그 여인의 가련한 상태와 착취하는 자들의 얽매어있는 것을 보고 고통을 느꼈다 바울은 빌리포에서 조용히 뱀처럼 보금운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리포 지역은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에 대한 칭령이 제일 먼저 도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유대인이라고 딱 판명되는 순간 보금의 문이 막힐 수 있으니까 조용히 보금을 증가하려고 했는데 이 귀신들인 여정이 매일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니까 역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와 미래를 보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시켜버립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고용어 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문제가 심각한 가정에 갈 수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성전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 가문이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고 막 귀신이 보이고 불면증에 시다리고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문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서 들어가야 되고 한마디 한마디 메시지 할 때도 강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찬성관을 부더라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런 찬양 불러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좀 높게 해야 돼요 왜? 흑암 세력 앞에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꺾어버려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신의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왜? 성경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마가본 16장 17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입을 통해 영적으로 힘든 가정 또 귀신에게 시다린 성도들 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성도들이 만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요? 아까 이 뇌물고리가 있거든 그 여인으로 말미야마 이 빌뽀에 많은 이 점술, 이 무속이 판을 친 거예요 이 소녀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아이로 말미야마 이득을 취하는 많은 주인들 그 이득의 몇 분의 몇은 그 상관에게 뇌물로 받쳐지는 그래서 바울을 고수하는데 바울을 고수할 때 어떻게 고수합니까? 그를 인종이나 민족이나 사회적 풍기 문란죄로 바울을 고수합니다 물질의 감수로 인한 분노를 인종적으로 유대인 아니냐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다 이 말을 들은 상관들은요 바울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매우 철학이랍니다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유대인의 태형은 40에 하나 감안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39대를 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매를 때릴 때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매를 멈추는 것이 유대인의 태형이에요 로마의 태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멈추라 쓸 때 멈춥니다 이 상관이요 뇌물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분노와 또 원한이 있는 겁니다 매우 친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든든히 지켜라 깊은 옥에 가둬라 깊은 옥에 가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용수들이 수감되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은요 보통 감옥이 있고 내옥이 있고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판결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바로 매 친 후에 어떻게 해요? 사용수들이 수감되는 곳에 지하 감옥에 넣는다는 것은 상관이 뇌물을 받지 못하니까 물질이 수입이 감소가 되니까 원한과 분노로 바울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매를 죽도록 매를 막고 그 감옥에서 한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사람을 만나는데 간수와 그 가족입니다 간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감옥 외에는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 중에요 숨어있는 분들이 있어 장당의 결석 쪽 중에 숨어있는 분들이 있어 간혹 예배 드려도요 기둥에 숨는 날지 저 3, 4층에 구석에 숨는 분들이 있어 타치 받기도 싫어 내가 원하는 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바쁘면 참석 안 하고 또 원하는 날 오는 숨어있는 그 속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찾아내야 돼요 그들도 찾아가야 돼요 그들도 찾아가서 힘을 줘야 됩니다 메시지 해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됩니다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그 지하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육체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매를 맞는다는 것이 죽도록 매를 맞는다는 것이 사형성구나 다름없는데 많이 전도운동하는데 기한체제를 양육하는데 곳곳에 직위를 세우는 이 전도자를 축복하고 형통해 줘야 되고 물질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과 인력과 모든 걸 줘야 되는데 왜 육체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은 도구예요 하나님이 너무 편하게 쓰는 도구라 그 도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매를 맞게 해서 누구를 건지기 위해서 간수와 그 가족 그래서 빌리뽀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빌리뽀 교회의 구성원들은 최고의 상류층 누디아와 그 가족 그리고 중산층 공무원이거든요 간수와 그 가족 그리고 가장 밑바닥 출신인 점치는 소녀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육체를 본 거예요 바울이 저렇게 육체가 무너질 정도로 깨질 정도로 망가질 정도로 매를 맞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누디아와 그 가족과 간수와 그 가족과 점치는 소녀와 그와 연관된 사람이 보고 교회를 세워지고 그 교회가 원리스가 된 겁니다 이때 세워질 때가 AD 47년에서 50년이에요 바울이 이 기간 동안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빌리뽀 교회에 사역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그때까지 즉 13년 동안 바울의 성교비를 후원했던 교회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쓴 편지가 옥중에서 쓴 편지가 빌리뽀소에요 자기의 스승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혔다는 소식을 빌리뽀 교회가 듣고 성경금을 늘 내지만 다시 성경금을 걷어서 에바브로 디도를 불러다가 성경금을 주며 너는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있는 우리의 스승 바울을 도와라 성경금을 건네주고 바울을 생명처럼 너는 보살펴라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또 빌리뽀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결책을 주고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편지를 한 장 주면서 건네줘라 그것이 빌리뽀소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리뽀소를 기록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는 나의 멸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서신서가 없어요 유일하게 바울의 전도운영 13년 동안 바울을 물질로 성경금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드린 교회가 빌리뽀교회에요 왜? 빌리뽀교회는 알았거든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이곳이 전달되어야 돼요 나와 연관도 없는데 왜 저렇게 찾아올까 찾아올 때 빈손으로 찾아오지 않고 뭘 하나 갖고 오네 그리고 강단 말씀이 요약번도 전내주고 전도뒤도 주고 선물도 주고 기도뒤도 위로해 주는 그걸 깨닫는 순간 그분은 나약한 성도에 머물지 않고 제자될 겁니다 지금은 나약하지만 여러분의 방문을 통해 누디아가 될 수 있고 디모데아가 될 수 있고 신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며 후반기 사역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사역에 382팀이 자원했어요 내가 한 번도 사역에 동참하겠다 바울의 이 가슴을 가지고 단임 목사님의 이 가슴을 가지고 후반기 사역을 통해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여러분의 방문과 한 번 더의 방문을 통해 회복되는 그래서 교회가 영적 지각 운동이 일어나서 수임받는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